음...무슨 게임이지... 유명한 게임... 어...정말 유명한 게임... 이걸 하는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패치돼있나? 일단 기다려보죠... 투더문입니다... 3년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도 안해봤네... 그 이유를 앞에서 만나봤는데... 가미? 이유를 건너고 있는... 다행히... 사귀어... 이유를 버려... 이유를 버려... 이유를 버려... 이유를 버려... 이유를 버려... 이유를 버려...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닐? 뭐야, 이거? 스페이스바...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이 망할 것... 이만 가자구... 마우스였나? 연결 끊긴 뭐야, 이거... 표시판에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나와있어... 와, 이런 게 일단 친절하기도 하셔라... 아, 저쪽이구나... 잠깐, 자동차! 뭐야...? 또 이거 하면 눈물 잘 것 같은데... 아, 싫어... 싫어... 다 매우... 돌! 이케아 상품이 뭐지...? 이케아 상품이 뭐지...? 뭐야...? 뭐야...? руг... 두 번째, 두 번째... 수고해서... 두 번째, 어? 잠시만... 딸깍딸깍 꺼리는 소리가 많이 나나? 지금 들어봤는데, 딸깍딸깍 꺼리는 소리가 나긴 해.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집이 무슨 바이왔자들처럼 생겼군... 음 똑똑 흠 뭐여 왜이렇게 말이 싸나워? 너무하네 장비 덜렁이구만 무거운 겨워 무거운 겨워